민트와 초코의 조합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깜짝 놀라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정력에 좋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술, 담배, 치즈 외에 민트와 초콜릿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들은 남성의 정력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트는 주성분인 멘톨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성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초콜릿 역시 높은 당분 함량 때문에 성욕과 정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두 음식을 합친 민트초코는 남성의 정력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적당한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남성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